OOO 랩슛 윽.. Provost 유정만 춤추지 아트 이번есте 20umin none 아빠 이제 지찬 님 네 제것 어떤 느낌인지 예상했 argument 왜요? 나 한가즈 분위기 Przyг vuel고 그치다 이러네요 원래는 1등이 꼬삐였어 네 아 근데 도피는 원래 나와서 안 해. 아 진짜요? 아 진짜? 다른 사람도 했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봐. 도피 뭐? 도피 뭐? 도피 뭐? 도피 뭐? 도피 뭐? 도피 뭐? 노래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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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노래는 진짜 진짜 진짜. 이거 때문에 골라왔어요. 지금 머리살 똑같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근데 다음 달에 페이지를 여기 하려고 했는데. 저거 화면에 점이 붙은 게 아니고 진짜 저 사람 점이죠? 그러니까 화면에 점이 붙은 게 아니고 진짜 점이지? 스틱커. 저는 반지도 많이 끼고 있는데 오늘 저도 반지를 주는 거 같아요. 반지 반지? 얘는 가멜라이더가. 아니에요? 작종이야 작종. 작종이요? 이유가 뭐예요? 저 봐? 작종이요? 수영이 어디 갔어요? 작종이라 했나요? 작종이야. 니가 흥미가 안 돼. 도치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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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. 아이돌. 아이돌에 맞는 거. 비서 양반이. 어. 되게 따로. 절살비서. 아 근데 속격도. 타로. 근데 그게 속격으로 나와. 맞아요. 타로가 맞나요? 노하우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예전. 타로는 저 같은 거 맞지. 아니. 타로. 많이 몰아다니가 된다. 아. 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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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인인데 서포터 서포터. 예를 들어서 얘가 첫 번째. 내가 첫 번째 줄 거야. 아 왜 이리 좋잖아. 아 괜찮았다. 아. 근데 안 기억이 안 나. 나도. 안 기억이 안 나. 왜 이런 거 좋아. 이런 거. 왜. 왜. 무엇이. 무엇이. 똑같은가. 이거 변신하면. 어 뭐야. 뭐야. 진짜. 너무 좋아. 진짜. 꼴이에요? 꼴이에요? 우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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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한이가 요즘에 나랑. 나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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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마음에 드세요? 나도. 아. 아니. 얘네들. 여러 가지 계속 막 정해지지 않아요. 이것도 이뻐. 아. 아. 저 근데요? 전 마음에 드는데요? 이것도 아까 걔가 이구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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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내장마츠대 아니에요? 네. 이렇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잡종이를 보여줬네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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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저. 아. 아. 아 진짜? 오우 예쁘다 아 됐다 어 춤도 잘 춰? 아 됐다 어 웃는게 너무 잘한다 아 다 핑크핑크다 아 너무 커 아 너무 커 아 너무 좋아 뭐야 이거지 아 엄청 크네 생각보다 아 엄청 커 너무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은데? 너무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은데? 너무 예뻐 어머 싫어 여모차 연애 추자 연애 추자 연애 어우 이거 좀 예뻐 아 때려봐 머리 예쁘다 아 때려봐 아 당황 너무 그거 어디있어 아 그래 아 뱅 아 뱅 아 뱅 어우 아 뱅 아 뱅 아 뱅 아 뱅 아 뱅 아 뱅 됐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아 네 말씀해주세요 약간 차단 시향 에너지 대박 정말 춤추는데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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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유연해 죽어 근데 웃음소리 너무 똑같아 너무 잘생겼어 약간 차가운 지안이 버전 느낌인데? 근데 저거 너무 킹맞아요 일단 한 번 해봅시다 저한테 이시엘아 미안한데 한 번만 따라해 한 번만 따라해 한 번만 따라해 뭐야 너무 잘생겼어 왜 쟤 왜 저러는 거예요? 이유가 뭐예요? 쟤 저러는 이유가 몰라 이유 없죠? 저도 이유 없어요 너 완전 이렇다 보다 이거 맞아 약간 킹밖에 하는 연기가 좀 있어 아 킹하면 저죠 이런 거는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 막 이런 뿐인데 진짜 내가 채팅하면 뭐 아니 잘생겼어 아 심지어 저는 다음 달에 붙임몰 리터치할 때 저 핑크색 빙지를 넣으려고 됐거든요 이런 다음 달에 저런 옷 입고 나시면 안 돼? 여기다 여기다 기다치아님 좋아요 하시라고 완전 좋아요 아까 생각보다 쓸따빵 발따빵까지 핑크 킹밥네 핑크 킹밥 이거 제일 핑크 킹밥 다음은 민정씨입니다 좋아요 20대 20대 저 안좋아요? 뭔가 되게 예민할 거 같아 아 좋아 언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 이거 말이잖아 장난이 이거잖아 근데 이거 잘못 보면은 약간 머리가 떠올리는 것처럼 보인다 어 아 아 목소리 때문에 약간 폐옥주 같기도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부자수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나를 봐 어 왜 이렇게 많이 많아 오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약간 이런 느낌을 이렇게 말하는 건가 어 아 이것도 약간 살릴 것 같아 버스모스 이랑 비슷할 것 같아 아 버스모스이요? 아니 그 변신 모습 변신 모습 변신 모습 아냐 언니 내 버스모스 봤어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써 그거 그거 도깨비 도깨비 악마 도깨비라고 악마는 스크롤을 해 빙이 됐어 빙이 됐어 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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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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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또 있어 안포드기라고 아 아 아 아 그럼 윗돌이는 왜 했어 추워 아 아 추워 아 아 아 아 아 됐어 녹화 worked 잼이 헤리님이 나를 보고 가신 거 같아 맞춰 나 솔직히 당체 나는 해물가 부리라서 그리 Hue 그리고 나를 보는 상태인가요? 진짜 무슨 상관 어 해물이랑 박맹이 좋아해가지고 딱 보자마자 갑자기 어 박맹이 어! 갖고 있어 아 정말 단순하게 아 아 아 사람이 역시 너무 기대를 하려는 이게 마음이 아프네 마음이 바 Housing 와 이MS 배우는 중요하지 않나요? 배우도 잡종이 야 우리 집이 작아 꿀잇 꿀잇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지금 지금 이 사람이 알았어요 뭐야 대박이었죠? 네 주인이 없어 그랬어 이 사람 같으면 피해자 이 사람 같으면 피해자 1대에서 당사분 아니세요? 그니까 되게 한국음같이 생각해요 0.5초 공유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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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. 예방 오..? 무서운 거 아니에요? 오! 오 love 저이 왜? 너 뭐야? 자기들대로 안 움직이나봐 그래서 얘는 무싸가 피해내라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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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노래 좀 봐! 오! 올해! 어? 목도리가 저러고 있어 멋있는 느낌이야 멋있다 네 진짜 멋있다 존돌이 하나 가는 시스템이네 여기 억친 사람들이 많네 오 많네 네 개kt. 인지스타인 2시. 이 노래 너무 마음에 들었다. 오 괜찮았는데. 소름만 받으면 다 맞을 수 없어. 터뜨려, 터뜨려, 터뜨려 잘 안 되면 child, and child 호연이 지금 쉽지가 어지러워져 더러러러도 충분히 젬마의 도망가 어, 다양한 게 많네 잠기술 가요 근데 이거 잠기술 맞나 봐 근데 뭔가 딱 맞는 것 같아 뭔가 그... 포도 보고 무슨 소리였어? 저.. 저.. 저 언니랑 감정할 때 나랑 어떻게 생각하지? 너네 반지 잡았어! 눈을 걸지 못하면 내가 장기술 못 잘 거냐? 와우! 너무 우아한 거 아니야? 애기! 애기! 갑자기 플라테스 나중인 거야! 근데 왜 올라간지는 이해 안 나네. 카메라 무빙이나 CG가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총 쏘기보다 발차기는 좀 많이 해요. 액션을 좋아하는데 롬 액션을 좀 많이 써서 내가 좋아할 것 같긴 해. 그리고 그냥 싸워서 스키를 들어가면서 싸우는 거야. 스킵만 쓰면 싫어하는 거 안 돼.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골랐을 거야. 아... 내 스타일 정확하게 파악했어. 어. 다행이다. 아... 일단 내용이 좀... 어, 정확하게 파악을 했네. 아니 근데 좋아요.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고 바뀌잖아요. 근데 나는 좀 고르라 했으면 그거 골랐을 거야. 앞에 있는 남자는 연기하는 거야. 아우, 자기 그거는 지대로 안 움직인 거야. 그걸 칭찬했을 거야. 어. 얘 무서워요. 근데 얘 좀 무서워요. 그리고 얘 또... 내가 어떻게 골라 했으면 난 이거 골랐어. 내 취향을 정확하게 저렴한 거였어. 나도! 나도 내 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. 아, 나는 너를 유의했어. 아, 싫어할 것 같았어. 진짜요? 왜요? 밤에 잘 다녔어. 아, 싫어할 거. 일부러 고른 거네. 아, 저희들이 기대를 안 하고.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저기 운전한 거 좋아하는데 엄청 큰 게 면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좀 큰 게 아니라 도론 지 없었어. 언니는? 언니는 킨대랑 맘에 드는데 자기를 맞추는 거야. 아, 딱 나. 좀 맘에 들어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뭐야! 방금 이 노래 너무 잘 안 깠어. 너무 잘생겼는데? 아, 뭐야. 어? 아, 진짜. 아, 완전. 아, 진짜. 아, 부모님. 아, 거. 아, 너무 잘생겼어. 아, 하. 아, eben. 아, 너무 잘생겼어.